그야말로 총초년생으로 단자가 생겨서 어감에서 막 튀어나온 듯하다 과연 먹을 수 있는 것일까? 이곳에선 기릿한 풍선 냄새마저 열대의 정치로 느껴집니다 오키나와의 식탈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돼지고기다 오키나와에서는 예로부터 돼지고기로 이용한 요리가 발달해왔다 그래서 돼지껍질부터 돼지귀, 돼지족 등 모든 부위가 다양한 식재료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보니 오키나와 사람들의 돼지사랑은 좀 유별할 때가 있다 돼지고기엔 진주 목걸이라는 얘기 들어봤지만 선글라스의 꽃장식이랍니다 하지만 익살스러운 모습이 왠지 잘 어울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